두석구 금은별 박채 노상목 프리 짐 무료짐 프리즘이면 2번 각 아닌가 헬반들 헬반들 문은드ieder 제가 시그네블레 염주개구리 이도류 오고 첨탑을 불바다로 만들긴 하지 킹기가더리 광휘 광휘 쓸 일은 없겠지만 그냥 1코 시위드리면 근데 센거 아님 영번개 유리칼같은게 더 세게 하겠지만 오고 워우워워워워 과일주스 프레주엣 어라 왜 구독이 두번이지 어라 왜 구독이 두번이지 슬더스1300시간님 3티어구독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라 왜 구독이 두번 써지지 22개월 감사합니다 강타 써야되는데 잘못썼다 아이장 아이장 폼타 역장 귀즈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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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빰 뿜땅땅 귀즈빌 귀즈빌 유비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숫돌 금강좌 파워포션 벌집 융합 융하하하하하 염막탄 에반달 숫돌 금강좌 파워포션 벌집융 탐순 유성타격 아타레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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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inal 카친 어쩌지 노상상목 토피 엘리트 3마리 잡을 수 있네 감사합니다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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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풀이 같은거 안나오나? 대학살 내 차가운 분노다 일진광풍 저딴 걸 어떻게 써 양상추 고기랑 양상추랑 흘려보내기 닐리 뭔일이요 겜길고 흘려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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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오 습 습 하 습 하 습 용사님 뭐해요 음 숨쉬어 귓집비 지금 빠지는거 아쉽네 백의 시계 백의 시계 백의 시계 아 개쓰익 이벤트 볼 때마다 골 받는 이벤트 아이씨 볼 때마다 골 받는 아저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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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으어어어어어어어 튀어 도박친 해골 집에 집에 괸전 되는데 하지만 괸전이 안뜨겠지 일했는데 나중에 괸전 뜨는 거 아니야? 첨탑은 언제나 유저 꼴받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순무 하잼석 무적 무적특 무적 아님 복제 포션 아씨 괜찮지매 이게 나오네 확률 진짜 낮지않나 캐릭당 75장인데 그중에서 3장 뽑았는데 기기도 보정까지 다 받고 무적이랑 파란 카드 하나 아 이거 주면 되겠다 이거 가져가 헉 개꿀 타락 타락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죽이면 무적 돌려받을 수 있네 근데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참호방어도 오르긴 하냐 오르네 컷 다시 시작 미래의 질 빤도라 일곱장 다음 떠올리봅시다 이런 미친 오공카 2파워 완전 쓰레기인데 판도라 저렇게 조지는 것도 능력이다 진짜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성급 치자 유가 왜 이딴 됐냐 아하핳하핳 맛있다 여미 이광기 이광기의 시계도 알만한데 흥하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판도라 조져서 막을 수가 없어 흠 방금 사신 썼어야 했네 흠 다지우고 해시계 돌리는게 제일 나은데 그 다지우고가 제일 어려운거라서 흠 멍백이든 일단 다지우면 쎄다 흠 멍백이든 일단 다지우면 쎄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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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카드 다지우면 사망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근데 방금 보호에 안 집었는지 물어봐도 되요. 보호가... 별로 쓸모없을 것 같아서요. 보호 괜찮았을란가? 이코 16방어 면... 못 믿어온대. 아, 해시계 올리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튕겨내기. 무감각 같은 거 안 나오면은 뭐 답도 없지 않나. 깝깝합니다. 땜. 이게 덱이잖아. 이 코 16딜 버리고 이 코 12딜 집게. 깝깝! 깝깝! 크크크. 어둠. 이거 닐리로댁 자야겠는데. 릴리로 인스턴스 덱 자기. 닐리로 인스턴스 덱 자기. 이게 킬각이네 소금 신성보호독이다 충격파 정말 충격적입니다 강화가 안되있다니 닐리에서 바참 뽑으면 되겠지 수리건 볼수있나? 수리건 볼수있나? 악마의 형사 두둥 도마의 도상 두둥 탁 차모는 필요없어 어차피 방어도 못사오 요거는 따서 갚을꺼야 저게 장애인 콩콩일 탁 미션 스페인 스페인 꺼옥 석재달력 텅스텐막대 타락 정신수양 왜 맨 정신수양이 나와 들어오니까 넣어가지 무적강험할까 물음표도 더 볼까 이 이벤트 나올 것 같았으면 여기 오는게 훨씬 나았다 근데 육강룡이네 잠깐만 이것도 따갑도 해야 되네 불핍 팽이 불핍 팽이 불핍 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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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쓰냐 비상단추 비상단추 참호 빌드업 빌드업 힐러 계속 컴백 흘려보내기 불타는 조약 무작 해제 유골킬 대다론 병법서 고대포션 고대포션 열받 열받네 빠바바밤 융합 흘려보내기 있을걸 비단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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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홀 아이아 몸박벌이니까 이렇게 나오네 왠전 왠 기사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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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더 스파인 슬레이더 스파인 감사합니다 군호 서바로 쓰자 메뉴 서바로 메뉴 근거 엉 메뉴 엉 엉 엉 엉 엉 엉 미도류 괜히 지워나 문호환도 올리면 되지 찌끄레기 넣을 카드가 없네 팽이 돌려야겠네 팽이 돌려야겠네 팽이 돌려야겠네 팽이 돌려야겠네 딸려킬 아 융합에 안서지 아 뽑아서 쓰자 날 빼기 싫어 진짜 근데 싫어 아 아 아 아 아 소순 은하이넨 서로 싫어하는 사이 마리케이드 도진조 어우... 거지하튼 저거 맥두손 발굴로 가져올거 무적 악마의 영상도 괜찮은 픽이었는데 잠옷 떴다 수고렘주의 어리석은 어리석은 놈 유성보다 아클 몸통이 센데 어떻게 된거죠 2473 유성이 너무 약한거 아닐까 유성보다 몽둥이 질이 더 쎄잖아 디펙트야 이게 어떻게 된거야 구상 아이고 향로 흐음 허허허허허 허허허허 왜 두번하냐 기분납득엔 천만저거 나 떨리는거지 인성수준 허허허허허허허허 허크 잠시 드레겐 사신 들고 있어야 된다 다갑대의 꿈 덴 아론은 이미 썼고 한계 돌파라도 들고 와야 되나? 안 돼 저거 그래도 석재 달력 정도는 쉽게 막네 이 언제 사신 쓰고 오냐 그래도 해야지 체력이 반토막이 났는데 당연히 최고와야지 예전의 면모를 넌 정신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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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힘깍지? 아잇 창방이 꼴밖에 아네 창은 이미 죽었지만 그냥 죽여달란 말이다 걱정마 사신 다 빨고 죽여줄게 정동빈을 평형 아 평형이네 평형팽이? 괜찮은 평형 학습 쓸만한가 닐리로 무감각 뽑자 유물을 더럽게 맞네 아 비단이 왜 지금 나와 쓰지도 못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감각 뽑을꺼며 이도류 학습하면 좋겠는데 아 이제 상태 이상 들어올 일 없으니까 이도류 진화는 안해도 된다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걸 미리 쓰면 인공물을 못 빼는데 내수비단 쓰고 연타는 귀체피로 나가야겠네 이도류사신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놈의 웹 생기가 돌아온다 저거 이제 텅스텐으로 막으면 되니까 이겼다 심장 어저색 너의 패배다 깨시독으로 끝났는 어저색 쓰릉 빛나는 것이 좋아 엘리트 333 처치 굿굿굿굿 미션 성공 역배 도둑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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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